이 야구 보따리에 뭐가 들었지? 수나는 숫자 놀이, 재밌는 모양 놀이 꾸끈한 하리랑 수나기야호 야호랑 누나랑 수나기야호 다 함께 수나기야호 뿜뿌뿜뿜 뿜뿜이 윷놀이 윷놀이의 구성과 규칙을 이해하고 윷놀이를 통해 수색이와 분류, 패턴, 공간개념, 문제해결력 등 수학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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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윷나와라 뭐 나와라 우와, 걸 나왔다, 걸 우와, 그게 뭐야? 재밌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? 응, 이건 윷놀이인데 이렇게 윷가랑 네 개를 던지면서 말판에 말을 놓으면서 노는 놀이야 우와, 재밌겠다 예쁘다 예쁘다 자, 재밌겠다 최대한 이용해야지여 우루랑이 우와 아, 수고! 샌불구렉의 바람이야 음, 샌불구렉이야 문알두나 돌아가 우리가 안 하겠다면 야호랑 누나 잡아가야지 어? 누나! 야호! 야호 누나 돌려줘! 우리랑 윷놀이에서 이기면 돌려주지! 우리 윷놀이 처음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? 우리가 응원해질까? 한 칸 가기! 난 도가 나오기를 응원할걸! 난 돼지보다 빠르니까 도칸 가기! 몽몽몽몽! 개가 나오기를 응원해! 몽! 난 개보다 빠르니까 세 칸 가기! 멧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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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나오기를 응원해! 넌 양보다 빠르니까 내 칸 가기! 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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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윷이 나오기를 응원해! 몽! 난 소보다 빠르니까 다섯 칸 가기! 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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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표시된 유시에 하나 나오면 이건 백도야! 그럼 뒤로 한 칸 가기! 알았어! 시작해! 그럼 우리부터 유치원! 와! 도당! 그럼 한 칸! 이번엔 우리 흘척! 흠! 거리다! 그럼 한 칸! 두 칸! 세 칸! 몽! 개가 나오면 두 칸 가서 잡을 수 있어! 여차차! 아! 개다! 두 칸! 몽! 한 칸! 두 칸! 잡았다! 잡혔다! 잡혔으니! 한 번 더! 좋아! 한 번 더! 라차차! 와! 또 개다! 몽! 몽! 또 한 칸! 두 칸! 와!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! 우리도 꼭 잡아주마! 자! 그렇지! 우와! 유치다 유! 오! 예! 한 칸! 두 칸! 세 칸! 네 칸! 유치면 한 번 더! 아! 한 칸만 더 오면 잡혀! 그렇지! 아이쿠! 두! 어쩌냐! 꿀꺼! 한 칸! 잡았다! 잉! 잡혔다! 잡혔다! 하하하! 잡았으니깐 또 한 번 더! 그렇지! 해! 한 판 두 칸 우리 지겠다 어떡해 그래 기운내서 들어 차 차 차 걸 씩씩하게 세 칸 앞으로 하나, 둘, 셋 더 많이 달아나자 그렇죠 딱 한 칸만 이쪽으로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네 유신아 뭐가 나오면 많이 가는데 아자자 아자자 무, 유 내 건 한 번 더 아자자자 또 유 내 건 무 또 한 번 더 라차차차 걸 이번엔 세 칸만 와 엄청 많이 왔다 우린 세 칸만 가면 걸이냐 걸 나와라 그렇죠 오, 길, 두 칸 한 칸 두 칸 아깝다 아, 이번에도 많이 윷 넣어라 도 넣어라 톡 톡에 걸린 뭐, 뭐든 자, 그렇지 자, 그렇지 백도 그러면 뒤로 한 칸 이게 뭐야 제발 놔놔라 오, 아자자자 뭐다? 다섯 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도착 우리가 이겼다 축하해 축하해 빨리 누나 야호 돌려줘 알았어 알았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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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